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수철입니다. 오늘 제가 캐스트 내용이요. 원래 예상했던 걸 좀 바꿨어요. 왜냐하면 저번 혹시 캐스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6월 모평 대비로 어법 강좌 특강을 좀 하려고 생각했었는데요. 제가 현장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학생들이 보통 3등급, 4등급 되는 학생들이 선생님 저 어법 진짜 모르겠고요. 그냥 저는 듣기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듣기 어떡할까를 워낙 많이 물어봤고요. 제가 오늘 캐스트 내용은 듣기를 좀 할게요.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작년 9월에 찍은 게 있습니다. 어법 캐스트 내용이고요. 조회수 좀 있습니다. 제목이 좀 센데요. 어법 이것만 알면 90% 맞춘다의 제목을 갖고 있는 캐스트가 아직 올라와 있어요. 그게 작년 수능을 제외하고 작년 9월 모평까지의 어법 문제 분석과 풀이법 설명이거든요. 30분이 좀 넘는 내용이긴 한데요. 혹시 어법 혹시 관심 가졌던 학생들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이제 들고 갖고 온 제목 설명드릴게요. 우리 6평 2등급의 목표니 2. 두 번째 목입니다. 듣기는 잡아야 한다. 자, 바로 저번 주에 찍었던 강좌 내용은 시간 관리에 관한 문제였죠.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. 시간을 관리하는 거 좋긴 한데 문제는 듣기에서 틀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뭐 시간 관계랑 상관없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매한 가지가 되는 거고요. 또 제가 이제 현장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웬만한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. 보통 이렇더라고요. 2등급 정도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물론 듣기를 다 맞는 학생들도 많긴 하지만 보통 하나 정도를 틀리더라고요. 그 다음에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서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듣기를 다 맞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 극히 소수입니다. 보통 3등급 정도 되면 70점대 학생이라면요. 듣기가 보통 뭐 적게 틀리면 하나지만 많이 틀리는 학생들 보통 3개까지 틀려요. 보통은 2점짜리 하나, 3점짜리 하나에서 5점 정도가 날아가더라고요. 4등급, 5등급 학생은요. 정말 다양합니다.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저 5개가 틀렸습니다. 어떤 학생은 7개가 틀렸습니다. 이 학생도 있어요. 그런데 우리 단기적으로 또 수능까지 장기적으로 둘 다 생각을 해봐도요. 상식적으로요. 만약에 빈칸 문제를 한 열흘 동안에 속된 말로 빡세게 풀어서 맞출 가능성이 높을까요? 아니면 열흘 정도 듣기를 좀 빡세게 공부해서 점수를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쉬울까요? 어려운 질문이죠. 학생들마다 좀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데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그래도 10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듣기가 더 빠릅니다. 그래서 제가 제목 밑에 붙었죠. 단기 듣기 추천 학습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현장 학생들한테 항상 시켰던 거고요. 그래서 매해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효과를 받던 방식 좀 공유코자 나왔습니다. 딱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듣기가 하나 정도 틀린 학생들은 보통 이렇죠. 듣기가 하나 정도 틀렸으면 확률적으로 1, 2번이 틀렸을 가능성은 있어요.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1번 훅 하고 지나가죠. 1번 지나가면 스스로 직감합니다. 아 놓쳤다. 망했다. 일단 이 점 틀리고 시작하는 건 맞아요. 근데 보통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정해져 있죠. 3점짜리 문제들. 예를 들면 9번. 계산하시오 문제 같은 경우에 틀린 학생들 꽤 많고요. 우리가 원래 유형은 말하기라고 하는데 13, 14, 15번입니다. 13, 14, 15번은 나레이터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그럼 당신은 뭘 말하면 될까? 이렇게 빈칸 쭉 나오는 문제. 그걸 원래는 말하기라고 해요. 문제를. 물론 우리는 말하기는 듣는 문제지만 그 부분이 난이도가 좀 있는 건 맞고 보통 하나 전부터인 학생들은 그중에 틀렸을 가능성이 높고요. 3개, 5개 이렇게 틀렸다 싶게요. 그럼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게 맞습니다. 그러면 듣기를 왜 틀렸는지 먼저 생각해 보고요. 그럼 공부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. 그 다음에 꼭 가능하시면 이 캐스트를 6평 최소 일주일 전에는 보시고 나서 한 일주일은 꼭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첫째, 듣기가 안 들렸을 때 가장 크게 두 가지 문제예요. 물론 세 가지인데요. 첫 번째 거 그냥 영순이라고 할게요. 듣기 문제를 평상시에 연습을 안 해서 감이 떨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고1, 고2 때까지 많은 학생들이 듣기를 별로 안 틀려요. 그러니까 안 틀렸다가 좀 틀린 학생 케이스를 얘기할게요. 고1, 고2 때까지 선생님 저 듣기 별로 안 틀리던데요? 그러다가 고3 시험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? 왜 하나씩 틀리지? 어? 왜 두 개씩 틀리지? 이 학생들의 가장 일반적 문제 1번 평상시에 듣기 연습을 안 했답니다. 감이 떨어진 겁니다. 이거 감 올리는 건 금방 올릴 수 있어요. 둘째,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가 진짜 이유인데요. 듣기가 틀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이제 두 번째인데요. 두 번째가 어휘 자체를 외운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어휘의 뜻을 아예 모르는데 듣기로 나오니까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. 또 같은 내용인데요. 이것도 어휘의 문제예요. 나의 발음과 원어민의 발음이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발음이 다른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분명히 외웠던 단어이긴 한데 어? 알지 모르는 의미처럼 다가와서 쑥 지나가는 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. 세 번째는 연음치라고 하죠. 단어와 단어가 붙어 있을 때 우리말로 그냥 하나의 발음처럼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게 연습이 되지 않았으면 틀렸을 가능성이 높죠.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입니다. 듣기가 나올 때 이거를 어, 랏, 오브, 피플 이렇게 발음하진 않죠. 이걸 그냥 한 번에 해석하죠. 한 번에 발음합니다. 어, 랏어, 어, 랏어, 어, 랏어, 피플, 어, 랏어, 피플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어, 연습이 되진 학생들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제가 단기적으로 물론 듣기는 장기적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감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딱 일주일에서 열흘 남았다고 싶게요. 7일이나 10일 정도에 그나마 가장 감도 빨리 올라가고요. 예전에 비해서 틀린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식 제가 이제 학생들이 시켰던 게 이겁니다.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요. 여러분들 딕테이션 하시죠. 받아쓰기. 받아쓰기 공부가 가장 효과적인 건 저도 인정해요. 다시요. 효과적입니다. 그런데 문제가요. 효율적이지가 않아요. 여러분들 효과랑 효율 다르신 거 알죠? 효과적이라고 하는 건 결과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지만 효율적인 건 뭐야?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얻는 결과가 그만큼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. 자 우리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요. 영어도 듣기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학생들이 추천했던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. 딱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하세요. 아마 공부 예상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될 겁니다. 그거를 동원하시면 6월 목표의 듣기가 확실히 다를 거예요. 첫째 매일 1회차 모의고사는 풉니다. 1회차 모의고사에 1번부터 17번이죠. 보통 듣기 방송 시간 나오는 동안에 집중해서 일단은 문제를 푸세요. 자 그럼 20 몇 분은 걸리겠죠? 채점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다른 게 하나 있어요. 두 번째 채점은 하는데 꼭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. 채점은 하는데 정답을 표시하지는 마세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5번을 찍은 거야 답이 4번이래요. 그러면 5번이 틀린 건 알지만 정답을 표시하지는 마세요. 자 그래서 채점을 합니다. 세 번째 딱 요 내용이에요. 틀린 문제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세요. 디테이션은 아닙니다. 세 번을 듣습니다. 전체의 듣기를요. 만약에 여러분들 9번이 틀렸다고 해볼게요. 9번이 틀렸으면 그걸 세 번을 들으세요. 세 번을 들으면 자 아까 제가 정답을 표시하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4지선다로 푸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찍은 게 틀린 건 알고 있어요. 근데 답을 표시하였으니까 4지선다인데 그거를 세 번을 스크립 대본 보지 말고 듣기만 합니다. 그러면 그 중에서 거의 60%, 70%의 문제는요. 세 번 듣기도 전에 답이 뭔지 눈에 보여요. 이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. 그 문제는 뭐냐면 감이 떨어지거나 예전에 감이 떨어졌거나 문제 푸는 감이 없는 거예요. 이건 일주일만 그대로 연습을 하셔도 7일 후에 볼 시험에 분명히 대비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. 아 내가 세 번 정도 들었을 때 답이 눈에 보인다면 내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틀린 거구나. 그래 한 일주일 동안에 그래 귀 좀 깨끗하게 뚫어놔야지 이런 기분을 공부하시고요.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.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을 다시 듣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. 답을 모르겠는 거야. 이건요 백 번을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. 왜냐면 자 보나만 할 텐데요. 내가 그 어휘를 외운 적 자체가 없어요.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. 또는 나의 발음과 원음의 발음이 다른 거예요. 백 번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. 또 연음철이 연결이 자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백 번을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세 번을 들었는데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. 그러면 대본 있죠. 스킬을 펴세요. 이거를 독해하듯이 천천히 해석하시면서 자 문장 끝까지 읽어보세요. 그 다음에 덮어버립니다. 스크립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듣기만 그럼 뭐가 눈에 보이냐면 확실하게 내가 어디가 안 들렸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다시 이제 마지막이에요. 스크립 펴고요. 듣기 그 부분만 여러분들 혹시 특정 회사를 좀 광고한 건가 저는 이제 곰플레이어를 쓰는데 곰플레이어에 이런 기능이 있죠. 대가로 열고 대가로 닫으면 자동 반복 기능 딱 거기만 반복이 되거든요. 자기가 안 들렸던 파트만 열 번 정도만 무한 반복으로 들으세요. 그리고 계속 거기다 형광펜을 표시해 놓으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사실 이건 단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효과를 보냐면 사실 두 번째 건 아주 큰 효과를 봐요. 그러니까 뭐냐면 채점하고 정답 표시하지 말고 다시 세 번 들으라고 말씀드렸지 이거 감을 올리는 공개에 너무 좋고요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도 듣기는 이렇게 공부하시잖아. 세 번 다시 듣기 했는데 답을 아직도 모르겠다. 그럼 내가 대본을 독해하듯이 공부하고 다시 듣기를 하고 돌아오면 어디가 잘 안 들렸는지 알고 형광펜을 치고 어휘였음은 외우고 발음이 달랐음은 나의 발음을 수정하고 여름철이면 정리해서 공부를 하시면 제가 제 학생들 기준 장년 학생 기준을 말씀드릴게요. 듣기에서 보통 6개, 7개가 치렀던 학생들이요 이 연습을 두 달 정도 했습니다.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듣기가 가장 점수가 빨리 올라가거든요. 영어의 모든 영역 중에서 두 달 정도 안에 5개에서 7개 치는 학생들도요 보통 마이너스 1 정도가 나와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공부할 때도 꼭 공부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장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상담하는 내용 중에서 너 몇 개 틀리니? 뭐 한 개요. 그럼 아이들은 얘기해요. 제가 실수라고 실수 절대 아닙니다. 감이 떨어진 겁니다. 그러면 6평 전에 감은 올리셔야 돼요. 쉽게 생각해 볼게요. 듣기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쉬워요? 아니면 주제 제목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쉬워요? 듣기가 더 쉽고 빨라요. 쉬운 것으로 점수를 먼저 챙겨놓으세요. 그럼 똑같아요. 빈칸 문제 장문 두께까지 5개죠. 빈칸 문제 4개를 맞추는 게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잘했던 학생 빼고 자기가 빈칸 5개를 거의 찍은 학생이야. 이 학생이 딱 열흘 공부해서 빈칸 5개 중에 3개 맞추는 게 쉬울까요? 듣기 점수 5개 중에서 3개를 더 맞추는 게 쉬울까요? 듣기 겁니다. 듣기는 감이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. 단기적으로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요. 단지 이 공부는 제가 장기적인 것 같이 말씀드릴게요. 6월 5평이 끝나면 이렇게 하세요. 월, 화, 수, 목, 금 5일 정도만 5일에 최소한 듣기는 3회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도록 틀린 거 표시만 하고 채점하지 말라 그랬죠. 그거를 주말에 공부하세요. 이건 장기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듣기도 점수 챙기면서 바로 전 내용 케이스트까지 시간 관리하는 것까지 하면 역대급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. 물론 딱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죠.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6평이 너무 어렵게 나오지 않는 이상 역대급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끝까지 도전하시고 6월 5평 대박 납시다. 감사합니다.